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선풍기 모델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국산 1개를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따르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도 4개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잡이 부분에서도 전자파가 검출된 만큼 손, 선풍기를 책상 같은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되면 과정에서 공연한 곳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적으로 정불이든지 오늘의 사항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라가지로 무리가 깨닫게 ovs